이 케이크를 불어야 됩니다. 아 근데 너무 너무 잘 만들었는데? 대박 감사하다.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.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대박. 제가 만든 옷 입고 있어요. 대박. 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여운데? 근데 여기에 뭔가 초를 뽑기 좀 좀 미안하지 않나? 머리 권고 머리 권고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다 해볼게요. 혼자 하려니까 데이빙 많이 아 12시 됐습니다. 12시다. 12시다. 여러분 생일입니다. 생일입니다. 여러분. 축하하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일입니다. 생일이 해피 벌 데이 투 유 해피 벌 데이 투 유 해피 벌 데이 투 유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또 제가 별거 아닌 저의 생일을 위해 이렇게 많은 아미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아미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멤버분들 회사 분들 감사합니다. 오케이 여러분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났습니다. 이제 생일이 끝났으니까요. 여러분들 주무시러 가세요. 안녕 전 이만 농담이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너무 많이 와주셔서 다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생일 축하해 베이비 모지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가와이유 뭐 다 너무 감사합니다.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열심히 땡큐 러브 유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해피 벌 데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항상 보고 싶다 다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. 저의 별거 아닌 생일을 위하여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. 생일 뭐 모두가 약간 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생일을 막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살진 않아서 그래서 오늘이 좀 다운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네요. 그래도 뭔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생일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저 콘서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축하받았을 때도 제일 기억에 남고 행복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하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. 암튼 오늘 생일은 생일이고 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? 이건 여기 두게요.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. 이 병아리 제 옷을 입은 병아리 치즈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. 치즈케이크인가봐요. 아닌가? 치즈 치즈가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치즈 냄새예요. 네. 암튼 그리고 저에게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짜잔 저 화보 찍었던 거 저 먼저 이렇게 받아보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셨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잘 나왔는데요? 뭔가 되게 마치 의도치 않은 예술적인 척 예술짐 이런 게 있나요? 그 Sun 왜 저 흠이 흠이 anta 아니 네 이렇게